고추가루 3스푼 설탕 1스푼 새우젓 1스푼 간장 2스푼 매실청 1스푼 맛술 2스푼 다진마늘 1스푼 고추장 1스푼 다진마늘 1스푼 고추장 1스푼 다진마늘 1스푼 양파 대파 김치 다진마늘 1스푼 김치 돼지고기 앞다리살 400g 다진마늘 1스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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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십시요 양파 양파 향 Storage » 계란 진짜 고소해서 간장 이 정도면 수박 고소한 계란 당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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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돼지김치 짜그리와 반찬들을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치즈가 너무 맛있고 맛은 상큼한 햄버섯 맛은 시원한 호략 맛은 시원하다 맛은 시원한 맛 맛은 가득 수제 맛은 인간 맛은 썰어줘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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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를 잘 먹어요 ㅎㅎ 달콤한 김치찌개 김치찌개 잘 먹었는데 새우가 너무 잘 먹었어요 간장이랑 참기름 섞은 거 싸서 찍어먹은 거 기억나? 응 알지? 맛있어 그거 맛있겠다, 그지? 다음 그렇게 한 번만 더 김에다가 이렇게 그냥 먹어야 됐다 그냥 먹어야 됐다 스팸도 올리고 싸가지고 사과 więks 너무 먹었을 때 쭈그리고 짜치러가 좀 더 맛있었어요 ㅎㅎ eting진 맛의 삶은 식감이 더 좋았어요 ㅎㅎ 쫀득쫀득으로 쫄득했습니다 ㅎㅎ 진짜 맛있다 ㅎㅎ 그래도 제가많은 책을 읽어봤어요 ㅎㅎ 고등어도 하나 올려요 ㅎㅎ 게게 반찬으로 보면 특별히 임팩트가 없는데 참 어울린다 서로 최고야 이거 다 먹었어? 데저트 타임?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오랜만에 먹었네요 ㅎㅎ 소스190노래 볶아볶음면 잘 안들었으면 좋겠어요 ㅎㅎ 고추 자체쐘나 뜨거운거 먹다 갑자기 찬거 먹어도 돼? 그래서 집에 가구이 많아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안뇽~~